여기 툴 선택장에 있는 툴들을 보시면 다른 애들은 다 문자로 되어있는데 이름이 나와있는데 얘는 이름 대신 그림이 나와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툴에 그림을 어떻게 넣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직접 자기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과 아니면 여기 툴 박스에 있는 그림들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우선 툴 오브젝트를 간 다음에 속성으로 갑시다. 여기 텍스처 아이디가 있습니다. 여기다가 그림을 넣으면 되는데요. 우선은 컴퓨터에서 꺼내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요. 그럼 여기 add 이미지를 눌러주시고 추수 파일 한 다음에 파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. 참고로 이게 안뜨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. 어떤 경우였지. 아 게임 출시 안했을 때. 저장 안했을 때 뜨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게임을 출시한 다음에 이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두번째 경우는 이제 툴박스에서 꺼내오는 경우 적당한 이미지를 구해줍시다. 권총이니까 권총 이미지 있네요. 권총 이미지에다가 오른쪽 클릭하면 이거 있거든요. 어 코피의 아세트 URI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... 아 뭐야... 됩니다.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권총 툴은 권총 그림이 떠있을 거고 제가 만든 마을주의한 주문서 툴은 주문서 그림이 떠있을 겁니다. 보십시오 아 예 보십시오 짜잔 어떻습니까 어 잠깐만 나 엉뚱한 데다 넣었네 마을기완소 이건데 뭐 어쨌든 되긴 됐잖아요 이제 여러가지 세가지로 봉총 그림을 그려준 후 Kopfzo, 뱉해서봐요 알 texted and 뱉해서봐요 하세요 알 악 악 악 악 감사합니다.